과연 누가? 펠리세이드 현대 펠리세이드를 타게 될까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직도 미국은 까치까치 설날입니다 제가 지금 갤러리아 마트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설날 이벤트도 궁금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거 과연 1등 그 현대차 펠리세이드 누가 가져갈까요? 혹시 나 아니야?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선녀가 계세요? 유명한 우리 동아미녀님 여기에서 나오시면 어떡해요 아 습스럽네요 오늘 설마 MC? 네 오늘 MC 아 그러시구나 오늘은요 갤러리마트 정품대잔치인데 최고로 큰 상품이 현대사동차 저 그것때문에 왔잖아요 혹시 나 아니야? 혹시 저한테 주실건가요? 그니까 MC 대신 그냥 차를 두주면 될거죠 안녕하세요 아 지금 저는 달러스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키이넷 방송국 아나운서를 공모하고 있는 동아미녀 김명기입니다 우와 진짜 유명한 분이잖아요 스타킹에도 나오시고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죠? 아 아마 많이들 아실거에요 제가 입고 있는 한복은 한국인 트래디셔널 클로즈 한복 오늘 뭐 저기 상 타러 오셨어요 이벤트? 예 자동차 자동차 아니요 왜요 자동차는 안돼요? 뭐 뭐 어떤거 어떤거 가습기 가습기 타고 싶으세요? 아 자동차 타려고 자동차 되면 안 가져가실거에요? 아니 가져가요 가져가시네요 자 가습기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가습기 화이팅 자 오세요 오세요 아 몇살이니까 여섯살이요 여섯살보다 더 어린친구도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어우 거기 자고 있어요 몇살이에요 몇살이에요 원만스로 아 두살이요 아기요 아기 미녀 두 살이요 자 두 명에게 장원을 주고요 내 나이가 제일 많아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서 자 몇 세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4월 다이요 자 75세 86이요 86 기복을 부인할 대단해요 대단해요 남자분 여자분 네 남자분 여자분 매영 비메일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아주 선물이 가득하네요 지금은 여러분이 키가 제일 크면 상품이 기다립니다 더 머스트 핸동자의 안이요 자 여기 1번 넘버 1 넘버 2 넘버 3 자 박수로 결정하죠 넘버 1이 제일 잘생겼다 안이 제일 크다 자 넘버 2가 더 크다 넘버 3가 크다 자 넘버 3 축하드리는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오세요 아 내가 키가 나는 자신 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응 감사합니다 어디 계세요 Where are you? 오 박수를 맞아주세요 어느 나라 분인가요? 네프너리 나라에 아 비에트남 비에트남 당첨자가 나왔어요 다같이 박수 주세요 다같이 박수 주세요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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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해요 너무 빨리 뽑으시면 안 돼요 네 자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드디어 손에 있어요 떨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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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름을 보니까 한국인 같아요 헤이정채 오 최희정님 오 오 오 주소는 블랙바이 이름이에요 블랙바이 사시고 티켓 넘버는 GMTX321V 오 오 축하 드립니다 오 오 오 근데 최희정님은 지금 뭐하고 계실지 여기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최희정님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시다면 빨리 앞으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좋겠어요 어떠세요 좀 보시니까 아쉬우세요? 네 아 탈 수 있었는데 탈 수 있었는데 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다 티켓이에요 이거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? 네 아쉬우신가요 이렇게 많이 아쉬우신가요 그럼 오늘 뭐 아무것도 못하셨어요? 와 쌀도 타시고 아 프라이필 타시고 먹었을 때 그 기대가 오늘 한테 해주신 여러분 즐거워주십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 새해 복 많이 봐주세요 해피 뉴이어 해피 뉴이어 지금 같이 마시고 해피 뉴이어 여기다 여기다